안녕하십니까? 와우 에듀에서 도로교통법규 강의라고 있는 이 영화라고 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았습니다. 3월달에 당장 시험 치시는 분들도 있고 6월달이 주로 많이 보시고 또 하반기에 10월달에 또 시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막반에 항상 외워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일종의 기획 강의 내지는 공개 강의 형태로 제공이 될 건데 한 4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렇게 핵심 요점 강의를 해서 한 2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 거 그게 또 상당히 많은 우리 수험생 분들의 호응이 있어가지고 회독서도 제가 최근에는 안 살펴봤는데 꽤 제법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2년쯤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 비슷한 유형의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도 그 연장선상인데 일종의 기획 강의죠. 기획 강의인데 좀 이제 테마를 잡아 봤습니다. 테마를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쭉 한 번 더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시험치기 직전에 시험치기 직전에 암기할 사안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아마 대부분 학원생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두문자라든지 암기하는 방식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수업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두문자 있죠. 두문자 부분을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모아가지고 그것은 이름하여 도로교통법규 15대 두문자 시리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뽑아 봤죠. 그래서 도로교통법규 도로교통법규에 나오는 두문자죠. 두문자. 그래서 두문자인데 두문자 15대죠. 15대 두문자를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일괄을 해서 조금 설명하면 암기할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걸 15가지의 두문자로 요약을 해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수업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걸 한번 몰아서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수업 듣는 분들들, 다른 학원 강사분들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두문자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암기하고 계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데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활용하십사한 의미에서 두문자 15대 두문자 시리즈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 그 점을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될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고.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열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긴급자동차죠. 도로교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거가 되는데 이 긴급자동차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본래 긴급자, 원래부터 긴급자동차, 본래 긴급자동차 지방, 지금 시도경찰청장이죠. 시도경찰청장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긴급자동차가 되는 경우. 그리고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게 있죠. 간주되는 게 세 가지 유형이죠. 교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재 페이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고 교재를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문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합니다. 교재에 있는 분들은 6페이지죠. 페이지 6페이지고요. 조문은 2조가 되겠죠. 2조 조문이 되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조문을 책에서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막 나열되어 있죠. 산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서 단순화 시켜서 두 문자를 뽑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옛날부터 많이 활용했던 거죠. 그런데 본래 긴급자동차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죠.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 걸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경우에 있으니까 트리노트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문자 소구혈이죠. 소구혈 소방차 구급차 혈액 운송 차량이죠. 그리고 시행령에는 경군수교경 소구혈 경군수교경 시행령에 있는 본래 긴급자동차는 우리가 공무원들 업무 중에서 좀 험한 업무죠. 서리디라고 하는 경찰, 군, 수사기관 그리고 교정시설이죠. 구치소인데 교도소죠. 교도소를 대표로. 그리고 경호 업무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본래 긴급자동차. 그리고 시도경찰청자한테 신청해서 지정해야 한 것은 전전전, 전전전, 도미노죠. 전전전, 도미노. 순서에 상관없이 라임을 살린 거죠. 전전전, 도미노. 전, 전기죠. 전, 전신이죠. 전, 전파죠. 전기, 전신, 전파 업무. 전전전 묶었고요. 도, 도로의 공사용이죠. 작업용이죠. 도, 도로의 응급작업, 민방이죠. 우편물이 되겠죠. 긴급우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전전, 전기, 전신, 전파, 그리고 도, 도로 대부분 다 작업용이죠. 응급작업용이죠. 도로 응급작업용, 민방위, 그리고 긴급우편물. 이렇게 전전전, 도미노 이렇게 뽑았죠. 그리고 간주되는 차는 유도되는이죠. 유도되는인데, 유도되는 자동차인데, 모든 건 아니고 경군이죠. 경군에 의해서, 경, 경찰용 긴급자동차고 군이죠. 경군. 경군에 의해서 유도되는 차, 경군 되겠고요. 경찰용 긴급자동차, 군에 유도되는 차가 되겠죠. 그리고 유도되는, 유도되는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명이 위급하거나 생명이 위급하거나 생명위급 또는 혈액운송이죠. 긴급한 혈액운송 요사가 되겠죠. 요게 긴급자동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두 문자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소구혈, 소구혈범율, 경군수교경, 요거는 시행령, 지정은 전전전, 도민우, 그리고 유도되는 경군, 그리고 생명이 위급, 혈액운송. 요렇게 이제 긴급자동차의 종류로 됐고, 이 긴급자동차는 나중에 행정, 우리 도로교통법 여러 곳에서 특별 취급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문자, 긴급자동차를 우리가 정리하는 암기의 방법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차마통행이죠. 두 번째, 이거는 뭐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두 번째는 차마의 통행이죠. 차마의 통행인데, 차마가 통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차마의 통행을 할 때 페이지 정어놓고 조문 불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 올해 교재의 기준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있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13조조항이죠. 도로교통법 13조조항이 되겠는데, 차마의 통행 방법이죠. 차마의 통행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우측통행이죠.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측이 아니라 중앙,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앙 좌측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두 문자로 1파압폭비죠. 1, 파압폭비죠. 1, 일방통행도로죠. 일방통행도로는 일방으로 갔기 때문에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우측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좌측으로, 중앙으로, 위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파손.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죠. 그런데 앞지르기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죠. 일단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것이죠. 6미터가 되지 않는, 6미터 교재를 한번 볼게요. 6미터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6미터 이하일 때 앞지르기를 할 때가 되겠죠. 6미터가 되지 않는, 6미터가 되지 않으니까 6미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앞지르기 할 때 중앙 좌측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다시 단서가 있죠. 그러나 중앙이나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좌측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미확인이죠. 확인할 수 없거나, 아니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반대의 교통에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또 안 되죠. 위확인일 때, 좌측이나 중앙이나 좌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중앙 좌측을 못 가. 그리고 좌측에서 반대편으로 쓰는 상황이죠. 반대 방향의 교통에 방해가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폭이 협소죠. 폭이 협소인데, 좁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폭협소라고 이렇게 나누었죠. 참아의 통행, 폭이 참아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죠. 폭협소. 그리고 비탈길 등등이 되겠죠. 비탈길 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중앙, 우측 통행이 원칙이지만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1파, 앞, 폭, 비. 이렇게 5가지가 됐고요. 앞지르기는 6미터라는 숫자를 하나 듣기요. 그리고 다시 그게 단서. 미확인. 좌측이나 좌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방해할 때는 역시 중앙 좌측을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겠다. 이것죠. 두 문자로 한번 뽑아봤죠. 교재 60페이지. 좋은 문으로 보신다면 13조. 13조에 있는 내용들이 확인해서 보시고. 두 번째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전용 차로죠. 전용 차로. 세 번째는 전용 차로죠. 전용 차로 통행 차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용 차로 통행 차로가 됐는데.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65페이지. 페이지 65페이지고요. 좌측으로 보신다면 15조가 되겠죠. 15조조항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 65페이지 좌측으로 보시면 15조가 되는데. 고속도로 전용 차로. 일단 전용 차로의 경우에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 외가 되겠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인데. 일단 이거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두 문자는 아니지만 조문을 제가 어떻게 펼쳐놓았느냐. 자, 일단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의 경우는 조문으로 두 문자는 아니지만 일단 구인성 이상이죠.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놨죠. 구인성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다시 두 가지 성용차하고 성용차하고 성합차로 나누죠. 성용차와 성합차로 나누고. 성용차는 구인성 이상 중에서 6인 이상이 탑승을 하고 있겠죠. 6인 이상이 차에 성차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성합차 같은 경우는 11인성 이상이 성합차죠. 근데 이 성합차는 다시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죠. 11인성, 12인성 성합차일 때는 이 성용자동차처럼 6인 이상, 6인 이상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성차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13인성 이상의 경우는 일단은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가능하고 운전자 혼자 있어도 고속도로 전용차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거는 이렇게 두 문자보다는 트리노트화 시켜서 조문은 그냥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고속도로 트리노트화 시켜놓은 것으로 정리해서 보시고. 다음은 이제 고속도로 외죠. 고속도로 외. 보통 일반 도로라고 보통 있는데 시내 도로라 해도 크게 무렵고. 일단 고속도로 외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여기 이제 두 문자가 있었죠. 그래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대사의 의자는 외국어로 통한다. 이렇게 대사의 의자 외국통이죠. 대형이죠. 대형 자동차가 돼. 대형 우리가 기준이 36인성 이상이죠. 36인성 이상이 되겠죠.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용 성합 자동차죠. 이게 사업용인데 사업용은 36인성. 그러니까 36인성 이상이 대형은 꼭 사업용일 필요 없죠. 그러나 36인성 미만이죠. 36인성 미만의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을버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린이죠. 어린이 통학버스도 전용차로 갈 수 있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겠죠. 외국인 관광객이죠. 외국인 관광객인데 이 외국인 관광객은 인원에 있죠. 25인성. 25인성 이상이 되겠죠. 25인성 이상이 됩니다. 25는 숫자를 기억해야 되겠죠. 국제행사용. 국제행사용은 인원에 상관없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가능하죠. 그리고 통. 통근통학버스죠. 이거는 16인성 이상이죠. 16인성 이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고속도로 외의 시내도로죠. 그래서 이건 두 문자로 뽑아서 대사, 의자, 외국통. 대사는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사하죠. 대사의 의자는 외국어로 통환돼서 대사, 의자, 외국통. 그리고 보현되는 숫자 대형 성압자동차. 36인성이죠. 사업용 성압자동차 같은 경우는 36인성 미만이라도 마을버스는 가능하고 어린이, 자율주행, 외국인은 25인성 이상. 국제행사는 인원에 상관없고요. 통근통학버스는 16인성 이상.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아 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정리. 제가 반복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수업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반복 중복하니까 그 점 주의해서 보시고. 자, 3번 전용차로 관련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네 번째 속도죠. 속도 관련되는 것은 속도 관련되는 것은 이것도 제가 속도 관련되는 것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제 나름대로 이제 두 문자로 뽑았죠. 속도 관련되는 것이고요.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68페이지. 조문으로 보신다면 17조가 되겠죠. 속도는 교재 가지고 있는 건 68페이지고요. 조문은 17조조항. 그런데 17조조항에서 부속되어 있는 시행 규칙 규정이죠. 시행 규칙 규정인데 속도 관련된 것은 제가 이렇게 뽑았죠. 그래서 1, 1, 1, 6이죠. 이게 뭐 어떤 두 문자의 어떤 의미보다 그냥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1, 1, 6, 1, 2, 8 그리고 4, 9, 3이죠. 1, 1, 6, 1, 2, 8, 4, 9, 3. 이게 일반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는 고1, 8이죠. 고1, 8, 고2, 100이죠. 고2, 100 그리고 고경, 고경, 100이죠.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양한 거죠. 고경, 100이 되겠다. 그래서 1, 일반 도로 1차로죠. 최고 속도 60km. 일반 도로는 최저속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1차로 60km. 1, 2, 8, 2차로일 때는 60km, 80km겠죠. 1, 2, 8. 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거는 최고 속도 90, 최저속도 30이죠. 그래서 차, 9, 3 이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고1, 8, 고속도로가 1차로는 거의 잘 없지만 일단 규정상 고1, 8이 되겠죠. 고2, 2차로 이상일 때는 보통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100km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고경,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것은 최근에 신설된 고속도로 중에서 직선으로 쫙 있고 안전시설인 것도 제대로 갖추어 있는 것은 속도를 좀 더 상향적으로 해서 102죠. 그 다음에 102는 이거는 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도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110km죠. 그래서 고시로,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규정에는 120km가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을 받게 되는 건 경찰청장이 고시를 정하는 데는 110km가 되겠죠. 다만 어떤 도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마치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 이거 일단 기본적인 두 문자죠. 1, 1, 6, 1, 2, 8, 자, 9, 3, 고1, 8, 고2, 100, 고경, 100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추가된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시내 도로죠. 주거지역, 상공지역, 공업지역이죠. 주상공 이거는 50km죠. 기타는 여전히 60km가 되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죠. 이 경우는 50km. 시도, 경찰청장이 특히 지정하면 여전히 60km죠. 여기 이제 추가된 부분이고요. 부연되는 것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이사안이 이게 기본이지만 고속도로는 최저속도가 다 50km에 제한이 있죠. 50km, 50km, 50km 최저속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그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주의할 것은 여기죠. 여기 영역은 고2, 100인데 80km죠. 80km로 좀 속도를 낮춰야 되는 것. 차 중에서 좀 덩치가 큰 차들이 있겠죠. 성용차, 성합차는 이 구역에 있지만 이 80km에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 그런데 화물자동차도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지죠.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100이지만 1.5톤을 초과하거나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대형, 중형이라고 표현하기 좋은 것이지만 어쨌든 1.5톤을 기준으로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여기 있지만 1.5톤을 초과하는 것은 이 구간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수자동차, 위험물, 건설기계는 80km죠. 마찬가지로 120km인데 이것도 똑같은 차종으로 해가지고 120km이지만 이게 195로 또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인데 다만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속도에 관련되는 두 문자는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속도의 경우인데 우리가 속도는 추가되는 거죠. 날씨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감속운전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100분의 25로 감속하는 사항, 100분의 55로 감속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것도 비워면, 첫 번째 비워면은 100분의 25로 줘야 되고요. 눈이죠. 눈 같은 경우도 20이니까 20mm죠. 20mm 이하가 되겠죠. 20mm 이하는 100분의 20이 됐고요. 100분의 50은 가시거리 100m죠. 가시거리 100m 이내, 100m 이내에는 100분의 55로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의 기준, 조문은 사실 2호, 3호가 서로 다르겠는데 저는 그냥 순서 바꿔 가지고 좌우로 대칭되겠죠. 그래서 눈이 20mm 초과죠.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그리고 빙판길이죠. 얼어붙은 데 그냥 빙판길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하죠. 빙판길은 10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속도는 이 두 문자에다가 이것까지 가세해서 나오는 거죠. 단골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정도인지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네 번째, 속도죠. 속도 관련되는 두 문자를 한번 뽑아 봤고요. 다섯 번째, 이건 긴급자동차 특례 규정이죠. 교재로 가지고 있는 분은 79페이지고요. 다른 교재에 있는 분들은 30조죠. 긴급자동차 특례 규정이죠. 다섯 번째, 긴급자동차의 특례 규정. 긴급자동차의 특례 규정은 그 앞에 보시면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그러니까 우측이나 좌측 통행도 가능하고 일시정지할 곳에서 정지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은 앞에 29조로 했지만 30조에 특별히 특례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긴급자동차일 때 특별히 취급한 특례 규정이었죠. 그런데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세 가지 주항만 있었다가 다시 추가됐죠. 그래서 추가된 주항까지 생겨가지고 1호부터 3호까지가 적용되는 종전규정이었지만 4호부터 12호까지가 추가됐죠. 다만 4호부터 12호까지는 모든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소구혈경, 본래 긴급자동차 플러스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구분되는데 이걸 두 문자로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이번에 이 두 문자 시리즈 공개 강의하면서 제가 특별히 두 문자 한 번 더 추가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긴급자동차 특례 규정을 받는 것 모든 긴급자동차죠. 모든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소같지, 소같지 이렇게 제가 살짝 소같지죠. 소같지, 속도죠. 앗은 앗은 아닌데 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압지르기죠. 압지르기 검지적으로 찌는 찐대 끼로 라임을 살린다고 했고 소같기보다는 소같지 해놓고 약간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의 특례 규정을 받는 건 소같지 이렇게 되겠죠. 속도 위반, 속도 규정, 모든 긴급자동차는 속도 위반의 규제를 받지 않죠. 앗, 압지르기 검지, 시기, 장소에서도 가능하죠. 그렇게 되고요. 찌, 이거는 끼어들기 검지에서도 가능하죠. 여기 이제 모든 긴급자동차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규정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긴급자동차 말고 우리가 소구혈경, 본래 긴급자동차 중에 법률이 있는 거고 경찰용 긴급자동차까지 포함한 거죠. 소구혈경, 이 긴급자동차가 적용받지 않는 거. 이거는 이렇게 했죠. 신, 중, 안, 안전, 횡, 보, 그리고 앞지르, 고, 그리고 주정차, 그리고 주차, 주정차, 주차.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뽑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신중하고 안전하게 횡보하면서 앞지르, 고, 그리고 주정차, 주차. 이렇게 했죠. 신중하고 안전하게 횡보하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횡보하고, 앞지르, 고,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 신호죠. 신호위반, 이거 소구혈경은 신호위반, 신호위반 규정 적용 안 받죠. 그러니까 신호위반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중앙선 침범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거리 확보 안 해도 되는 것이겠죠. 횡, 횡단보, 횡단등을 금지하는 거. 금지되는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횡단등 가능하다는 거죠. 보, 보도 침범, 소구혈경은 보도 침범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지르는, 위에서 앞은 앞지르기의 금지죠. 금지는 어떻게 하냐. 시기나 장소죠. 시기나 장소 규정이 적용을 안 받았는데, 이건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법은 앞차에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앞지르기 방법도 규제를 받지 않을까, 적용을 받지 않을까, 소구혈경은 앞지르기 할 때 우측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까지 포함되고요. 고, 고장난, 고장등이 났을 때 조치 취하는 것도 소구혈경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하고 주차금지규정은 소구혈경은 주정차금지규역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규역에서도 주정차가 가능하고 주차금지장소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업시간에도 안 했던 건데, 수업시간에도 안 했던 건데,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하다가 15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더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자동차, 소갓지 그렇게 하고요. 소갓지 그리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횡보하되 앞지르고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이렇게 라임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스토리가 그렇게 썩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무관하게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스토리지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두 문자로 봐 두시면 되겠다. 두 문자, 속, 앞, 지, 신중, 안전, 횡보, 앞지르고, 주정차, 주차. 이 금지규정은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다섯 번째, 긴급자동차 특례규정. 이거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79페이지고, 페이지는 제가 안 불러야 되는데, 페이지는 79페이지고요. 조문으로 보시면 다른 교재인 분들을 위해서 조문을 말씀드리면 30조조, 30조조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봐 두시면 되겠다. 사실 조문이라는 게 제가 수업시간에도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조문을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 쭉 읽으면, 사실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키고 요약하고 서브노트 만들고 해놓으면, 결국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되지. 그런데 조문을 그냥 쭉 읽으면, 뭔가 머릿속에 막연하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는 한데, 막상 시험 문제 풀 때 상당히 좀 곤욕스럽죠. 물론 그것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용을 학습을 하고 고득점으로 가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두 문자도 뽑고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섯 번째로 갑시다. 여섯 번째는 주정차금지하고 주차금지 한 세트로 묶었죠. 여섯 번째는 주정차금지장소하고 주차금지장소가 했죠. 여섯 번째 주정차금지. 정차함이 주차금지인데, 우리가 주정차가 입에 훨씬 더이니까, 요거하고 주정차금지장소하고, 그 다음에 주차금지장소. 일단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잘 내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주정차금지장소는,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문자로 뽑았는데, 요거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냐, 일단 주정차금지가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교, 횡, 권, 보죠. 교, 횡, 권, 보, 소, 안, 보죠. 최초에 제가 두 문자 뽑았을 때는 요거는 일곱 글자였죠. 그래서 한시가 다섯 글자, 일곱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좀 많이 착안하는 거죠. 그래서 교, 횡, 권, 보, 소, 안, 보가 되겠죠. 교, 횡, 권, 보, 소, 안, 보인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어린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지역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교, 횡, 권, 보, 소, 안, 보, 어죠. 교, 교차로, 횡, 횡단보도. 건널목은 철길 건널목 말하죠. 보도, 그리고 소방시설,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요렇게 놓고 숫자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요 숫자도 제가 라임을 사용했죠. 5, 10, 10, 5, 10, 10이죠. 여기에 5, 10, 10, 5, 10, 10이죠. 그래서 5, 10, 10, 5, 10, 10. 그리고 여기는 교차로하고 교차로부터 5미터 내죠. 그리고 모오통이죠. 모오통이 이렇게 제가 라임을 사용했죠. 모오통이 이렇게 했죠. 하나 더 추가되고. 횡단보도, 그리고 횡단보도 좌우로 반경 10미터죠. 건널목, 철길 건널목 10미터 내야 되겠죠. 그리고 소방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방이라고 요약을 하고요. 그게 5미터죠. 소방시설 5미터 이내가 되겠죠. 소방시설은 사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옥래 소화전 설비 이런 것들이 쭉. 송수구, 소화용수 설비, 블라블라블라바라. 그걸 굳이 개별적으로 외울 편은 없고 통치해서 소방시설 이렇게 하면 되죠. 소방시설 5, 요거는 과거에는 주차금지구역이었지만 요기를 옮겨오면서 내용이 이사 옮겨오면서 조문이 좀 더 구차가 됐죠. 그래서 5. 그리고 안전지대 10미터, 버스정류지 10미터,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요기가 주차금지구역이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뽑아기를 다시 교행건보 소안버어 그리고 오텐텐, 오텐텐 이렇게 라임을 살려놓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정리.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 그 실제 조문을 보면 쫙 펼쳐져 있고 막 군더더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 외우려면 상당히 힘들죠. 수업시간 지금 내내 하는 이야기가 안 하죠. 요약하고 정리하고 키워드 잡아가지고 그걸 딱 핵심 요점 정리 형태로 정리하면 훨씬 더 쉽죠. 요게 그래서 주정차금지지역의 두 문자고요. 또 주차금지지역은 터다도다죠. 터다, 터다도다. 라임을 살려서 터다다다다. 터다도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터다도다에 이거는 뒤에 오오가 있죠. 터, 터널안, 다, 다리위, 주차금지죠. 터, 다가 되겠죠. 도, 이건 도로공사죠. 공사구역 5미터 이내. 그리고 다, 다중이용시설이죠. 이거는 5미터 이내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터다도다 오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주차금지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여러 번 봤지만 주정차금지장소하고 주차금지장소도 서로 비교해가지고 살짝 나오고 또 모의고사 형태로 해가지고 숫자 해가지고 사례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물어본 경우도 곧잘이 있었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차금지. 아 이것도 제가 페이지를 자꾸 불러드리는 게 넣었는데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81페이지가 됐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거기에 32조. 32조 및 32조 및 33조가 되겠죠. 32조 및 33조 조항이니까 이렇게 두 문자. 이 두 문자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터다도다 오오. 교행건보 소안보 어. 두 문자로 이거는 사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렇게 두 문자 뽑아서 한시처럼 그냥 쭉 계속 입에 회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텐텐 오텐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하게. 그게 또 조문을 사실 봤지만 시각적으로 정리를 하면 눈으로 쭉 보면서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연상작용이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6번 주정차금지 및 주차금지이고요. 설명을 했고요. 자 일곱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음주 7번째 이거는 음주운전시처벌 이거는 사실 뒤에 벌칙규정이 나오는 건데 벌칙규정이 나오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앞에 운전자가 준수할 사안들이 있었죠. 거기서 제가 땡겨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박스가 있죠. 다른 교재에 있는 분들은 44조죠. 44조조항인데 44조조항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걸 뒤에서 벌칙규정을 먼저 땡겨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풀이 들었던 분들은 이 작업들을 하고 이론 수업 들었던 분들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셨던 분들은 다 한번 확인됐던 내용인데 아닌 분들을 위해서 볼까요. 그럼 이제 음주운전시처벌이 되겠는데 교재를 보시면 132페이지 132페이지이고요. 페이지 132페이지고 조문으로 보신다면 44조 음주운전 관련된 정확하게는 벌칙은 저 뒤에 있는 건데 44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다른 벌칙은 몰라도 음주운전 벌칙은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세로축 구간을 나눕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0.03이죠. 0.08이 두 번째 구간 0.2가 세 번째 구간이 되겠죠. 일단 이걸 기본 구간을 하고 그리고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은 면허나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죠. 그리고 형사처벌 받겠죠. 형사처벌 이 두 가지는 병행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행정처분 면허 취소정지인데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벌점이 100점이죠. 단순 음주운전이고요. 그래서 면허정지 벌점 100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이 되겠죠. 100일이 되는데 다만 인피사고죠. 인적 피해 인피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망이나 이 구간이라 하더라도 단순 단속이 아니라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이나 상해죠. 인피사고일 때는 이때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반면 0.08을 넘어서면 이거는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0.02도 면허 취소. 다만 이건 두 가지 왜 나느냐. 형사처벌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행정처분은 이렇게 돼. 그런데 형사처벌의 경우는 보통 벌칙 규정에는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죠. 그래서 이걸 규칙 있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숫자 형사처벌은 일단 숫자 1, 2, 5, 5, 1, 2 이렇게 하는 거죠. 1, 2, 5, 5, 1, 2 이렇게 하니까 앞에 거는 징역이고 뒤에 거는 벌금이죠. 그러면 먼저 형사처벌. 첫 번째 구간의 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입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인데 5로 뽑았습니다. 500만 원이죠. 두 번째 구간은 징역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부터 먼저 알까요? 징역부터 보시면 1년 이하가 됐고요. 1년에서 2년은 두 번째 구간. 0.1을 넘으면 2년에서 5년 이 되겠죠. 그리고 벌금 구간도 5일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 두 번째 구간은 500만 원에서 1이니까 천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 천만 원. 1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천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 구간은 그렇고 세 번째 구간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게 훨씬 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죠. 그래서 1, 2, 5, 5, 1, 2.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음주운전이고 음주척정거부죠. 음주척정을 거부하는 거다. 음주척정을 거부할 때, 음주척정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음주척정거부는 술 제일 많이 마신 이걸로 했는데 제이윤창호법이 되면서 구간을 다시 나눴죠. 그래서 음주척정을 거부하는 것은 1회죠. 음주척정거부 1회죠. 최초입니다. 1회일 때는 최초 1회일 때는 어떻게 하냐. 면허는 당연히 취소다. 면허는 당연히 필요적 취소가 되는데 이거는 이거를 음주척정거부 1회 최초일 때죠. 최초일 때는 이 구간을 좀 융통시키기 때문에 1, 5가 됐고요. 5, 2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년 이상의 직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직력,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내야의 벌금 이렇게 해서 조금 범위를 준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음주척정 1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척정 2회 또는 음주척정 불응 2회 또는 음주운전 2회 우리가 이제 3진아웃죄가 2진아웃죄로 바뀌었죠. 2진아웃죄로 바뀌었는데 음주척정 거부 2회째 그리고 음주운전 2회째의 경우에는 어땠더냐 2, 5에서 5이었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직력,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 5년 이상 이하의 직력, 천만 원 이상 음 2천만 원 이상 제일 술 많이 마신 요결 했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게 어 1월 달에 1월 달에 입법자가 법을 개정했고 드디어 내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냐. 이거는 근데 당장 시험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당장 시험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한 번 정도 봐주는 거죠. 일단 과거에는 어떤 거냐면 한 번 잘못하고 두 번째 잘못할 때 기간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000년도에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지금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기간이 20년이 넘죠. 20년이 넘는데 그런데 두 번째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한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낸 취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2회는 일단 기간제에서 10년 이내죠. 10년 이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지나면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처음 하는 것이 되겠죠. 일단 10년 이내 기간을 뒀고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두 번째 할 때 가중처벌한다는 걸 일단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벌을 형벌 규정을 형사처벌 규정을 다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주척정 거부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한묶음이거든요. 음주척정을 거부하면 음주척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음주척정을 거부하면 징역은 1년에서 6년.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상한을 좀 높이고요. 하한은 낮춰서 좀 더 뭐하겠다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한은 낮췄죠. 과거에는 이거였거든요. 2에서 5, 천만 원, 2천만 원인데 하한은 좀 더 낮추고 상한은 높여가지고 좀 더 재량을 준 거죠. 역시 500만 원, 3천만 원. 하한은 낮추고 상한은 높인 거죠.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비워두면 여러분들이 좀 찜찜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된 사진을 한번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너무 크게 외우거나 할 필요 없고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요거 한 김에 정리를 한 거죠. 일단 시험제는 위에 세 가지가 주로 나올 겁니다. 위에 세 가지가 나올 건데 요거까지 추가하는데 나머지 2회 부분 부분은 법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요 부분 취지죠. 그리고 음주운전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순 0.03부터 0.2까지죠. 0.2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1년에서 5년. 요거는 옛날에 있던 거죠. 요거 같죠. 1에서 5년 5에서 2천만 원까지 되겠죠. 요렇게. 음주 두 번째 걸렸을 때 10년 이내 두 번째 걸렸을 때 0.03에서 0.02까지 0.03에서 0.02까지는 음주, 측정, 거부, 이래하고 같은 명단하고 1, 5, 5, 2 이렇게 구간을 잡았고요. 세 번째 구간. 음주죠. 음주인데 아주 많진 상태죠. 0.2를 넘었을 때 요때는 제일 세겠죠. 2년에서 6년. 상한이 늘어났죠. 상한이 늘어났고요. 하한, 벌금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죠. 요거는 이제 뭔가 나름대로 규칙이 생겼죠. 위에 음주 측정 거부는 하한은 낮아지고 상한은 한 가지 높아지고 하한은 낮아지고 상한은 높아지죠. 음주 두 번째 걸렸을 때 0.03에서 0.2는 기존과 같이 1, 5에서 5, 2 반면 음주은지인데 수를 아주 많진 상태죠. 0.2를 초과하면 상한이 오히려 더 높아졌죠. 그래서 2에서 5인데 2에서 6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인데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한을 높인 거죠. 나름대로 규칙 있게 기준을 정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이 당장 시험 문제 나올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특군다나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잘 모르고 학원 선생님들 교재는 아예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제 책에서는 반영은 안 되는데 이게 법이 개정 위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법이 나올 때까지는 출제 간성이 낮은 점인데 1월 달에 법이 개정되고 신설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음주 측정은 요거보다는 위에죠. 그래서 다시 세 구간을 나누고 1, 2, 5, 5, 1, 2 앞에는 징역, 뒤에는 벌감 그렇게 되고 음주 측정 거부일에는 요거에서 요거 요거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으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쉽죠. 벌칙에서 나올 내용인데 다른 벌칙은 뭐라도 음주운전벌칙은 특별히 좀 더 주의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7, 음주운전시처벌이죠. 음주운전시처벌 요거는 고렇게 정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 난폭운전금지 여덟번째입니다. 요것도 시험문제 은근설정 나오죠. 난폭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난폭운전금지에 운전행위 유형이 있죠. 유형이 있습니다. 교재는 133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133페이지고요. 조문은 133페이지고 조문은 46조의 3이죠. 46조의 3 추가된 조항이 되겠죠. 난폭운전의 금지 요거는 아마 책에도 제가 두 문자로 뽑아놨고요. 수업시간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속행하되 신중하게 속행하되 안압서죠. 앞서면 안된다. 안압신중하게 속행하되 안압서 앞서면 안된다. 그리고 고행 고압이죠. 고압고행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 횡단 유턴금지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속행하되 안압서 요게 이제 두 문자의 기본이고요. 브라살파 고압고행이 되겠죠. 신호위반이죠.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이죠. 속도위반이죠. 횡단 등 횡단 유턴 후진금지죠. 안전거리 그리고 두 문자 추가해서 안진급이죠. 안진급 안전거리 미학보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앞 앞지르기죠. 앞지르기 금지 위반 소음 유발시킨 거죠. 신중하게 속행하되 앞서서는 안된다. 안압속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 횡단 유턴금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두 문자 이건 아마 수업시간에도 됐고 책에도 그거 표시했죠. 신중하게 속행하되 앞서서는 안된다. 안압속 그리고 안압속은 안진급 안전거리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위반 이 3개를 추가해서 정리하셨죠. 여기서 난폭운전 금지 이건 또 시험 문제 최근에 고자로 나오기 때문에 두 문자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죠. 8번 난폭운전 금지 규정은 이렇게 설명하구요. 9번 이것도 소프트한 두 문자죠. 모든 운전자가 지켜될 것 모든 운전자죠. 9번 모든 운전자가 지켜될 건데 모든 운전자가 준수할 사안이 되겠죠. 근데 거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암기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교재 여러가지로 보면 135페이지 이하가 되겠고 135이하가 되겠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49조죠. 49조 조항이 되는데 세 가지 모든 운전자 주석에 대해 특히 암기사항은 세 가지가 있겠죠. 가시광선 투과율이죠. 선틱이죠. 가시광선 투과율 가는 거. 가시광선 투과율 인데 이거는 이제 두 문자로 앞칠엽사죠. 앞은 70% 옆은 40% 40% 미만 투과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70% 이상 투과해야 되겠죠. 좀더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은 70% 미만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하면 안되니까 70% 이상 투과해야 되겠죠. 좀 더 밝아야 되겠죠. 옆은 40% 미만 이만 되니까 40% 이상 투과하는 선틱이 되겠죠. 이게 되겠는데 그런데 이거 적용 안 받는 세 가지 장구경 이죠. 홍콩 우리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고 있었죠. 장구경 장구경 은 제외되죠. 그럼 장구경 은 제외된다는 말은 이 세 가지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진하게 할 수 된다는 거죠. 장 장이서죠. 장이차 그리고 구 구급차죠. 그리고 경허죠. 그래서 장구경 은 제외된다. 이제 요도문자죠. 장구경 은 제외된다. 그래서 앞칠엽사가 기본 두 문자가 되겠고요. 가시강선 투과율은 앞은 70% 미만 옆은 40% 미만 운영 하면 안 되고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세 가지. 장구경 장구경 은 제외된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휴대폰이죠. 휴대폰은 사용금지죠. 휴대폰은 사용금지요. 이거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136페이지 뒤에 있죠. 휴대폰은 원칙적으로 운전 중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 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정기신장이죠. 정기신장 정지중일 때는 가능해요. 기는 긴급이죠. 긴급인데 기로 뽑았고요. 신 신고할 때는 운전중이라도 가능하죠. 신고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죠. 그 다음에 장 장치 손으로 잡지 않고 장비 카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치를 통해서 한다. 정기신장 정지중일 때 긴급자동차 그리고 신고할 때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로 이용할 때는 사용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MB라고 그냥 속칭을 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운전중 영상 표시 정지인데 그냥 이걸 DMB라고 줄여서 이야기합시다. 이거는 약간 다르죠. 이거는 정 안 비 후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정 안 비 오는 정기신장 정 안 비 오죠. 정 정지중일 때 정지중일 때고요. 안내죠. 내비게이션은 DMB 사용할 수 있죠. 내비게이션 볼 수 있고요. 비 이거는 비상 등 긴급상황일 때 국가 비상사태 안내방송이죠. 이것도 안내인데 비상사태의 안내방송이죠. 후 후방카메라가 되겠죠. 후방카메라가 됩니다. 측방이나 좌우전이나 보통 후방카메라가 되겠죠. 이거는 DMB 영상 표시 정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휴대폰 사용하면 안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정기신장 DMB 원칙적으로 운전중에는 사용하면 안되는데 사용 가능한 것은 정안 비 둘 다 정지는 공통적이죠. 안내 내비게이션 비상사태 안내방송 그리고 후방카메라 이런 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요걸로 정리해서 보시는 거죠. 여덟 아홉 번째 됐고요. 자 열 번째 좌석안전띠 미착용이죠. 원래 좌석안전띠는 전자석안전띠 특정 운전자인데 좌석안전띠죠. 좌석안전띠는 기본적으로 좌석안전띠는 기본적으로 전자석안전띠가 되겠죠. 그런데 좌석안전띠 예외적으로 착용하지 미착용사항이 되겠죠.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137조 고요. 아 137페이지 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50조죠. 50조에 부속되어 있는 시행 50조인데 시행규칙 31조인데 그냥 50조라고 표현합시다. 법조문에 보면 있는 거니까 50조에 부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띠 안매도 되는 경우가 7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 봤죠. 조금은 유치하긴 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 봤죠. 그래서 수업시간 잠시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렇게 볼까요. 좌석안전띠 미착용사항은 실취한 신부죠. 술취한 신부를 긴급히 긴급히 호위하여 군급히 호위하여 후진하니 참 저도 어렵습니다. 호위하여 후진하니 후진을 하니 투우사가 투우사가 안전띠도 안 메고 쫓아온다. 안전띠도 안 메고 쫓아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에서 한거죠. 다시 술취한 신부가 술취한 신부를 긴급히 호위하여 후진했더니 투우사가 안전띠도 안 메고 쫓아온다. 순서에 상관없이 술취한 거 보통 영업용 택시가 보통 그럴 겁니다.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 선객이 안전띠 안전띠 착용해달라고 안내를 했죠. 술취한 상태에서 술취한 상태에서 주치나 약물 복용 때문에 그게 응하지 않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술취한 승객 사업용 승객 하면 되겠고 신장 비만 신체 작용 때문에 신장 비만 부상 등을 입어 부상 질병 장애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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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신장 비만 키가 크거나 비만 자석 안전띠 몸에 안 맞아 부상 질병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 뱀 경우에 태아 압박 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로 뽑았죠. 술취한 신부죠. 긴급 은 여기 없고요. 그리고 긴급 한 경우는 긴급 자동차죠. 긴급 자동차도 가능하고 안매도 되는 거죠. 호의 유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용 자동차에서 호의되거나 유도 되는 거죠. 호의 글자 그대로 호위되거나 유도 되는 상황. 그리고 후진 후진할 때는 안전띠 안매도 되죠. 그래서 술취한 신부를 긴급히 호의하고 후진하죠. 투 투표 차량이죠. 투표 선거 투표로 대표되는데 투표 선거 차량이죠. 빈번하게 성하차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죠. 우편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물이나 폐기물처럼 우편물 폐기물처럼 이렇게 긴급하게 그러니까 빈번하게 우편물 우편집보원 아저씨 문차죠. 아니면 폐기물 처리 차량이죠. 그래서 우편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전띠 안매도 되는 경우죠. 그래서 다시 술취한 신부를 긴급히 호의하여 후진하니 투사가 안전띠 안매도 쫓아온다. 해놓고 나니까 조금 속쓰럽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라임을 살려가지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띠 안매도 되는 경우로 이렇게 두 문자로 뽑았다. 됐고요. 교재로 보시면 137페이지죠. 30페이지고요. 점으로 본다면 60조 조항이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